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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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제는 장르가 30호가 되버린 이름이 30호인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저가 우리에게 강력한 인사를 남긴 30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는 가수 이승윤 입니다 이승윤 가수입니다 이승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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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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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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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노를 잃고 질태가 가고 있어 생각할 수 있어 이 앤 너도 믿었나 나 강연하신 것 부스트 케인은 너와 나를 빼고 있어 케인을 더 높여봐 폭발할 걸 봐 지금은 대접할 수가 입술 더 채울 거라 나만 얇게 몰아질 거야 아아아아아 이건 날개고 여드노래 야 아아 야 야 정말 이승유 쑥스러워가지고 승윤아 반갑니다 승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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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장르가 35였던 35였던 이름은 이승유영 가수였습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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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 Toys 즉 5 에 와 와 와 와 와 와 멋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와 멋있다 스페어 싱글게임 탑10 주인공들이 탄생했습니다 명명식을 통해서 탑10의 이름이 공개된 만큼 본인의 이름을 더욱더 뜻깊은 무대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유희열 심사위원장님 옆에 계신 규현씨가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